공병호TV 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참 이기적인 사람들이다. 미래통합당을 생각할 때면 떠오르는 문장입니다. 그냥 나는 당선되었으면 땡이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미래통합당의 국회의원들 가운데 다수는 현재 부정선거 의혹 사건을 괴담 수준 정도로 여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 일부는 실제적 진실이 있다고 판단하지만 당론 때문에 무엇이라고 낯설 형편이 안 되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인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아마도 다수는 부정선거 문제를 파헤치는 그런 사람들이 온전한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겠냐고 봅니다. 그동안 미래통합당 국회의원은 이번 사건의 실제적 진실을 이해하고 또 진단하고 파악하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뿐만 아니고 당 차원에서 어떤 노력을 기울여 왔는지 무척 궁금합니다. 지금 세상에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겠는가 이 정도 수준의 판단력을 갖고 더 이상 생각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미래통합당 내부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 제가 갖고 있는 판단입니다.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의구심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인들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부정선거 문제를 내놓고 미래통합당에 나서서 거론할 수 없는 특별히 뭔가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세상 용어를 빌리자면 미래통합당의 뒤가 구린 그 무엇이 있기 때문에 나서지 못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시중에 많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저렇게 침묵으로 일관할 수 있겠는가 그런 판단을 갖고 있는 일반 시민들도 꽤 많습니다. 그동안 미래통합당 역시 여러 차례 당내 경선을 거쳤을 것이고 그런 경선 과정에서 관계 기관들이 모두 다 알고 있을 만한 경선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들이 있었을 것이고 이런 일들 때문에 나서서 부정선거 문제를 공론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그런 의구심을 가진 시민들이 꽤 많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저렇게 침묵을 지킬 수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요즘에는 더불어민주당의 이중대라는 그런 혹평을 받을 정도로 철저하게 이중대다운 행보를 계속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문을 갖고 있는 사람들 저뿐만 아니라 한국의 많은 시민들이 그렇게 솔직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부정선거에 대한 증거물들은 차고 넘칠 정도입니다. 과거 같으면 벌써 검찰이 수사에 나서고도 남음이 있을 정도로 증거가 많습니다. 우선은 미래통합당 국회의원들이 양심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기를 권합니다. 특히 당선자들은 총선 직후부터 일관되게 부정선거 문제를 다뤄온 사람들이 제정신이 아닌 사람 혹은 어느 국회의원 말처럼 주술에 걸린 사람들처럼 보인다면 그렇게 부정선거를 파헤치고 있는 사람들이 죄다 미친 사람이거나 온전한 사람들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다른 대안을 제가 하나 제안하겠습니다. 객관적인 인물이라고 여러분들이 아마 받아들일 수 있을 테니까 서울대 통계학과의 명예교수이자 전임 한국과학기술 한림원장을 지냈던 박성현 교수가 최근에 아주 장문의 그런 논문을 썼습니다. 자유한국포럼 창립시에서 발표한 21대계 총선 통계 분석을 일독해 보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구글이나 네이버에 검색해 보시면 되고 또 미래한국이라는 그런 잡지 에도 실려있기 때문에 좀 긴 보고서입니다마는 아주 잘 쓴 원로답게 쓴 그런 총선의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것을 통계학적 시각에서 잘 정리한 아주 잘된 논문입니다. 이번 사태를 경험하면서 저는 한국 사회에 대해서 참으로 실망스러운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 가운데 과학적 발견 과학적 주장 과학적 가설에 대해서 어쩌면 이 사회가 이토록 무지한가 무식한가 이런 점을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이름만 되면 알만한 어떤 농격은 통계학 같은 것은 그냥 집어치우고 상식적으로 이야기하자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내세웁니다. 통계학이라는 것이 그야말로 과학이지 않습니까 과학적 사실은 집어치우고 상식으로 이야기하자 그럼 제가 당장 하고 싶은 이야기 당신 상식을 그렇게 믿을 수 있냐야 해. 인간이 갖고 있는 판단이나 상식이나 주장이나 의견이라는 것이 얼마나 통념과 자신의 고정관념과 경험에 의해서 제한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과학적 발견에 대한 존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통계에 담긴 21대 총선의 결과물은 도저히 이성과 합리 그리고 양식을 가진 사람으로서는 묵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사실이나 진실을 외면하는 한국사회는 앞으로 정말 깜깜합니다. 반지성과 반이성의 시대에 21세기 한국이 놓여있다 이렇게 해도 조금 더 무리한 이야기가 아니죠. 반지성과 반이성과 반사실이죠. 미래통합당의 침묵과 때로는 간간히 터져 나오는 조작은 없다는 주장을 펼치는 미래통합당의 젊은 친구들의 주장을 접하다 보면 저 친구들이 정말 지금 정신이 있는 친구들인가 저 친구들이 학교에서 뭘 배웠는가 그런 한탄이 절로 나옵니다. 계속해서 터져 나오는 부정선거의 오프라인 정거들에 대해서 어쩌면 미래통합당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고 그렇게 침묵할 수 있는가 당신들을 위해서 표를 던진 사람들을 생각했더라도 뭔가 부정선거에 대해서 입장을 피력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와중에서도 진실을 파헤치려고 하는 동료위원들을 비난하고 우판농객들을 조롱하고 비난하는 그런 미래통합당의 일부 국회의원들을 보면서 너희들 앞길에는 망하는 길밖에 남아있지 않는 것 같다. 그런 혹평을 제가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과 진실 앞에서 무언가 노력하지 않는 그런 정당이 어떻게 존립하겠습니까 그런 기회주의적인 정당이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사실과 진실에 대한 열망을 갖지 않고 국민들의 열아 같은 그런 염원과 그런 요구를 무시하는 그런 정당이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자신들이 지키려고 하는 것을 지키기 위해 행동하지 않는 그런 정당이 어찌 정당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미래통합당이 지키려고 하는 게 뭡니까 국회의원의 자리입니까 아니면 이 날의 앞날입니까 정말 미래통합당을 보면 이번 선거가 자신의 당락에 관계없이 제대로 치뤄졌는가 이런 문제를 이 방송을 보는 미래통합당 국회의원이나 보좌관들이 있으면 깊이 숙고해보기 바랍니다. 초창기부터 선거 부정 문제를 파헤친 저는 온전한 정신을 가진 사람이고 대단히 이성적인 사람이고 대단히 지성적인 사람이고 대단히 정상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그동안의 주장이나 또 제주장이 너무나 편견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박성현 교수의 분석 논문을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진실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은 그리 오래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미래통합당 그리고 미래통합당 국회의원들 미래한국당 미래한국당 국회의원들의 분발과 각성과 반성과 이런 부분을 저는 적극적으로 요구합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멤버십 후원자들을 위한 질문 코너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댓글을 남겨주신 분은 5월 26일 날 방송됐던 조작되지 않았다 4.15 총선을 보고 알베르토 님이 의견을 남겨주셨습니다. 저는 우리 국민들이 똑똑한 줄 알았는데 정말 실망도 이런 실망이 없습니다. 이렇게 엉망으로 조작을 해놔도 멍청해서 이해를 못하는 건지 관심이 없는 건지 정말 이해할 수 없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더 증명해야 믿을까요? 통계는 둘째치고 투표한 봉인을 새로 하는 cctv가 찍혔는데도 안 믿으니 국민들 나무랄 필요 없습니다. 미래통합당 위원들도 당론으로 안 믿으니까. 인간관계를 여러분 맺을 때는 우리가 아는 진실이 있지 않습니까? 자신이 상대방에게 녹록하게 보이고 그렇게 하면 상대방이 자기를 함부로 아주 함부로 대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국민과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자 사이에도 인간관계와 마찬가지로 비슷한 관계가 형성됩니다. 국민들이 자기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권력 남용을 두 눈으로 지켜보면서 감시감도 가지 않으면 그리고 그냥 모든 것을 내버려 두면 그리고 귀가 얇아서 그냥 선정과 선동에 쉽게 놀아나게 되면 그야말로 권력자들은 가진 자들, 권력을 가진 자들이 국민을 함부로 취급하게 되죠. 인간관계가 또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말로 기억과 소리가 들어있는 동물이 되거나 뒷것이 들어있는 동물로 취급을 받게 되는 것이죠. 모든 종류의 권력은 부패하게 마련입니다. 두 눈을 부럽두고 감시감도 가지 않으면 잘못한 것을 아우승치지 않으면 지 마음대로 하는 것이 바로 권력이죠. 동서 고금을 불문하고 권력은 항상 남용될 수 있습니다. 알베르트님처럼 멤버십 프로그램의 후원자로 가입하시면 질문을 남기실 수 있고 이것에 대해서 제가 답하는 시간을 매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공병호TV도 애청해 주시고 동기도도 새로 출범하는 영어방송 공병호TV, G-O-N-G TV 혹은 G-O-N-G B-Y-O-N-G H 공병호로 이렇게 유튜브에서 누르시게 되면 G-O-N-G 공TV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독해 주시고 제 영어방송이 한국을 널리 세계에 알리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